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 게 왜 이래 네 앞에만 서면 잘 꺼져버려 아무것도 아닌 애기 같아 애기 같아 너만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좋아 눈에 띄 수 없어 Come on, talk to this, yo 나를 따라해봐 이렇게 Come on, come on, oh-oh-oh Come on, come on, oh-oh-oh 네가 먼저 다가갈까 사랑한단 말을 해 이제 그래도 돼 네가 먼저 시작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분이시네 뭐가 그렇게 생각해 왜 안 돼 여자가 먼저 키스러면 접혀가는 건다 그 애에게 다가갈까 네가 먼저 키스해 이제 그래도 돼 네가 먼저 시작해 이젠 그래도 돼 이젠 그래도 돼 먼저 가 먼저 가 Come on, talk to this, yo 나를 따라해봐 이렇게 Come on, come on, oh-oh-oh Come on, come on, oh-oh-oh 네가 먼저 다가갈까 사랑한단 말을 해 이제 그래도 돼 네가 먼저 시작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분이시네 뭐가 그렇게 소심해 왜 안 해 여자가 먼저 키스러면 접혀가는 건가 그 애에게 다가갈까 네가 먼저 키스해 이제 그래도 돼 네가 먼저 시작해 따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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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걱정하지마 하고 싶은대로 해 난 너의 모든 걸 다 갖고 말겠어 널 사귀자고 할래 널 좋아한다 할래 널 사랑할래 이제 Come on, like this Come on, just see this, yo 네가 먼저 해 좀 다르게 Come on, come on, oh-oh-oh Come on, come on, oh-oh-oh 네가 먼저 다가갈까 내 거라고 말을 해 이제 그래도 돼 네가 먼저 시작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분이신데 뭐가 그렇게 심각해 왜 안 돼 괜찮아 먼저 키스러면 접혀가는 건가 그 애에게 다가갈까 네가 먼저 키스해 이제 그래도 돼 네가 먼저 시작해 이젠 그래도 돼 이제 여자분이 너는 죽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